타이틀 현재완료시제의 사용과 예외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문법의 중요한 부분인 현재완료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완료시제는 영어에서 꽤나 유용한 시제인데요 have 또는 has 그리고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를 사용해 만들어진답니다 이 시제는 3가지 주요용도가 있습니다 1.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어오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2.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3. 매우 최근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시 문장을 살펴봅시다 저는 이 도시에 10년간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해브리브드는 지금도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현재완료시제입니다 그녀는 방금 숙제를 끝마쳤어요 이 문장에서 has just finished는 매우 최근에 일어난 일 바로 숙제를 끝마친 것을 알려줍니다 현재완료시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과거시점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현재완료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시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I lived in school in 2010 나는 2010년에 서울에 살았다 이 문장에는 구체적인 시점인 2010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시제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다음 문장을 현재완료시제로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나는 그 책을 읽었다 고쳐보면 I have read that book 나는 그 책을 읽었다 가올바른 현재완료시제의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현재완료시제에 대해 배웠네요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어 문법 강의를 원한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잊지 말고 클릭해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